쩝쩝쩝 천영아 잘하자 진짜 아니 이거 천영아 10 다큐로 가자 응 10큐 알았어 알았어 뭐지? 아 형님 저 갈게요 안 돼 아니야 벙퍼 벙퍼 10온간 할텐데 30이에요 형님 어 20이다 25? 나이스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10 레전드다 근데 너가 좀 속으로 숨어야 돼 근데 어떡하라고요 아니 저 번개 있는데 번개를 하나 살릴게요 내꺼 아니 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천영아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벙벙 썼잖아 왼쪽에 있는 땅속으로 들어가 그냥 저 물복탄 있어요 아니 왼쪽에 있는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아직 쓰지마 왼쪽에 있는 땅속으로 들어가야된다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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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최대한 최대한 깊게 최대한 깊게 아니 깊게 깊게 아래로 아래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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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든데스 나올까봐 아 서든데스 7분 남았어 뭐 개 돌이야 됐어 됐어 이제 벙크버스터 없잖아 어차피 어 그치 나오게끔 만들어야겠다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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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소 쓰려나 보다 어 아냐 아냐 저거 소 아닌데 물폭탄인가 물폭탄인데 저거 물폭탄인데 저거 물폭탄인데 저거 물폭탄이 아 익사 쓰려나 보다 익사 아 이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발 저기 물 안 들어오게 빌어라 진짜 어 어 어 어 이거 나왔다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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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갔습니다 형님 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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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음 저기로 가자 우선 하아 하아 여ㅁ'm 음... 아... 조나잤나 야 비세라 야 비..비세라 그거 뭐라고? 비세라 스펠링 뭐라고? 그거 V I C E R A에요 여보세요 거기 멘탈 괜찮나요? 이게 제가 입을 놀려가지고 제가 입을 눌려서 죄송합니다 뭐든 나온거 있죠? 다 보고형님이 우도하신거에요 다 보고형님이 우도하신거에요 사소한거 자잘한거 하나까지도 다 우도하셨어요 뭘 또 그렇게 갖다 팔아 사실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면허갱신했네요 특장역 그러면 오늘 어떤 모드로 어떤 벌칙 정확히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확히 말씀좀 해주세요 그걸로 그냥 대충 방 하나 잡고 청소하시면 되요 네 괜찮아요 오랜만에 청소도 한번 해보고 좋지 걸레 어딨더라 앞으로 천양 대목원님 방송에서 청소 방송이 있을 예정이구요 천필패 아 예 맞아요 그것도 과학인거 같아 우승은 그러면 함군 맞고팀으로 우승 감사드리고요 입 찢어 주시겠네 다 해드세요 네 다 해드세요 재밌으셨겠네 다 해드세요 다 해드세요 저희의 오늘 운빨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한 것에 있지 않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로 대걸레 들러 갈게요 고생하셨고 다음에 PJ대전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PJ대전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rca me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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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ga